동두천시는 지난 27일 시청상황실에서 고제약 부시장과 저출상대응반, 기반구축지원반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제1회 동두천시 인구정책실무추진단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출생률, 출산하수 위주의 국가주도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선택존중, 사람중심의 정책방향 설정으로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저출산대책사업점검과 향후 추진할 인구정책사업에 대해 함께 토의했습니다. 인구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동두천시는 일, 가정, 양립, 문화선도,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인식개선 등 동두천시 시책사업 발굴과 부서별 시책사업 추진으로 적극적인 협업행정을 펼칠 예정이며 앞으로도 추진단은 인구정책 의제에 대한 분야별 담당자 간 토론, 연계 실효성 있는 인구 증가 대안을 제시해 정기적으로 분기별 1회 회의와 필요시 수시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인구정책실무축진단의 부단장인 기획감사 담당관은 우리 지역의 실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고려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동두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